삽입하는 논대, The Brain, The Diagram, 반대로, Makes, 반대로, 추론을, 그리고, Dideous, 연역, Relationship을, 관계를 어떻게? 매우 빠르고, 반대로, 먼저 해, 뇌는, 잘해, 앞서서 무언가는, 못해, 뇌가 잘하는 얘기, 해주는 게 나오면, 끝! 컴퓨터, 컴퓨터는 잘해, 이러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글을 읽지도 않았는데, 컴퓨터는 어떻게 했어? 잘했겠지? 못하겠지? 그치? 컴퓨터는 못해! 극도! 못해요! 뭐하는데? 추론과 연역을 하는데, 관계에 대해서. 근데 여기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나니까 당연히 여긴 할 수가? 없어요. 없죠. 테스트 건 정말 쉬웠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이 인간이 주장하는 뇌, 페인, 취한 뇌, 모를, 잘못된 적금이 있잖아. 잘못된 때, 뭐 할 때? 시도할 때, 뭘 하려고? 만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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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들이 하도록, 이러한 것들을 하도록, 시도할 때, 잘못된 적금을 취하려고 했어?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Do these things. 추론이랑 연역하는 거죠? 관계를요? They write. 그들을 씁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쿨터 프로그래머. 그럼 여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프로그래머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떤 프로그래머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러면, carry out. 이동시키려고? 수행하는, 이동하는, 어떤 방식으로? 탑다운 만들어날 수 있어. 하얀식. 하얀식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분석을요. try to, 뭐 하려고 할 때? 맞추려고. 맞추려고. 응, 맞추려고 시도할 때. 뭐를? 물. 물질을. 뭐에 대항해서? 미리 정리된. 미리 정리된 분류체계? 응. 분류체계에 대항해서, 그 물질을 매치해보려고 시도할 때. 됐어? 자, A분류체계. 범주화를 미리 시켜놓는다는 거지?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범주화를 다 시켜놓고, 뭔가에 있는 생각이 왔을 때,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위에서 이렇게 다운 식으로 해놓는 거죠. 이게, 그치? 됐어? 응. 뭔가 알고리즘에 나오겠죠? 이 공개에서 쓰는 거야? 자, 올라가. It does. 이니에다. 인트라줄라나왔어. It does. 현재. 여기서 It이 뭐야?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 그들은 쓴다. 프로그램 들. 지금 이 앞에서 응급했던 것 중에 단수를 잡힌만한 게 있어? 어, 분류. 분석이 됐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봅시다. 근데, 이것이 합니다. 그거를 뭐 한 것으로? 비교하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물질을 가장 가까운 매치에. 네. 투기. 어디에 매치하는 것? 그것에 매치하는 것에. 됐어? 그 주어진 물질에 매치하는 것에 비교를 한대. 근데, 그래서. It can find. 아, 이것은 그래서가 아니야. 이 대체 앞에 있는 매치네. 매칭하는 것에. 이것을 찾을 수 있대요. 어디에서? 이건 신경회로에서. 신경회로? 신경회로. 신경회로가 있었어? 컴퓨터에는? 신경회로 얘기해놨다는 건 지금 이건 못 얘기해놨다는 거야? 네. 뇌의 얘기라고 하는 건 전담 3번. 네. 됐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뇌가 찾을 수 있는 거겠죠? 신경회로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매치하는 것에다가 알려지지 않은 물질을 비교함으로써 이 짓을 한대요. 됐어?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뇌의 얘신 거겠죠? 그래서 정답을 4번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품종의 개는요. 빨리 인식이 돼요. 뭐라고? 개라고. 개라고. 왜? 이건 딱딱이 아닌거지. 왜냐하면. 뇌의 representation. 표현. darkness. 개라는 종류의 표현이 is the nearest match. 뭐라고? 가장 가까운 매치니까. 이러한 모양이. 됐어? 짧고 다리가 내리게 있는 건 우린 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그 빈을 통해서 개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야. 또 brain. 뇌는? 왜? 괴는? 뇌는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그 어울리는 걸, 혹은 그리고 거의 어울리는 것들을요. 그렇죠. 왜? 이건 생명들이 거대하게 interconnected.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죠. 22번 쉬었습니다. 어렵지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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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